음악 네, 만복실은 가요대행진 오늘 아름다운 이고리 바로 르네시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영원한 메스터 보리스 여러분이 최씨 가문의 천일입니다 몸매는 미스터 코리아, 얼굴은 미스 코리아 김수연입니다 김수연씨하고 제가 서니까 무대가 조금 작지 않나 싶은데 저희 두 사람은 항상 무대가 최소 한 마흔평 이상 되는데 서야만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시원한 바람이 부는 이곳에서 끝까지 간절하시고 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가요대행진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동시에 생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무대를 순홀 가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문호우 가수님을 소개합니다 내 친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만 안 보면 너무도 그리워 정이 많은 내 친구 좋은 친구야 힘든 일 있어도 외로움 있어도 네가 있어 행복해 고마운 친구 우리의 일은 하나 같아요 세월을 붙잡고 노래 불렀지 새벽 밝히 울어도 안가는지 모르오 새벽 밝히 울어도 안 가는지 모르고 살아온 추억에 흠뻑 쳐졌네 정말 좋은 내 친구야 만나면 안가워 내 손을 꼭 잡고 잠을 줄 내 친구 좋은 친구야 힘든 일 있어도 외로움 있어도 네가 있어 행복해 고마운 친구 우리는 하나 같아요 세월을 붙잡고 노래 불렀지 새벽달 기울여도 밤 가는 짐 보도고 살아온 추억에 눈뻑 쳐줬네 정말 좋은 내 친구야 우리는 하나 같아요 세월을 붙잡고 노래 불렀지 새벽달 기울여도 밤 가는 짐 모르고 살아온 추억에 눈뻑 쳐줬네 정말 좋은 내 친구야 감사합니다